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6월 27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시험 24일 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우리 독일과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아 좀 어떻게든 16강 진출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막강한 상대라. 그래도 뭐 모르는 거죠. 공은 둥그니까. 기성용 선수도 부상이라고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또 응원을 또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그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여러분들 오프라인 모의고사 특강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주 잘 협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더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외로움이 좀 잊혀지는. 여러분들도 외롭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시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더 자주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끝나고 면접특강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고 면접특강의 또 뉴스를 만나러 오실 거니까 너무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고요. 반드시 합격하셔서 면접특강에서 저를 만나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날까지 힘들고 지금 굉장히 몸도 지쳐있고 저도 요즘에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렇게 뭐 특이한 증상들이 생기시지 않나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피부에 뭐가 막 납니다. 막 지금 여기도 지금 뭐가 굉장히 빨갛게 막 올라오고 아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막 잠이 막 쏟아져요. 막 잠이 쏟아져서 어제도 저녁에 잠깐 강의 녹음하러 나왔다가 여기서 쓰러져서 막 잠이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막 잠이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막 피곤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저도 여러분도 못지않게 굉장히 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자 우리 이 힘든 시간들 함께 잘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자 지난 오프라인 특강에서 이제 시험 결과 나온 거 전체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료들 분석 자료들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공개해드리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동영 모의고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떠한 모의고사들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에 연연하거나 등수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모의고사 점수가 마지막 나의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절대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또 이 주눅이 들어서도 안되고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내가 그 점수나 그 등수가 나오란 법이 없단 말이죠. 특히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껏해봐야 한 4,50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 내 등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공개할까 하다가 어차피 1회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 1회는 지난 오프라인 특강에서 제공됐던 문제가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특강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전 원격 모의고사 1회 시험에는 지난 오프라인 특강에서 제공됐던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1회 원격 모의고사로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이제 전국에 우리 많은 유상통 수강생분들이 응시를 하실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시게 될 거고 데이터가 쌓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몇 명 되지 않는 이 인원을 가지고 나온 점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너무 자료 올려드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점 맞았느냐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틀렸느냐 이걸 왜 틀렸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궁금하죠. 나 몇 등 했을까 500명 중에 몇 등 했을까 내가 들어간 거는 상위 몇 프로일까 궁금하지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알고서 자만한다거나 너무 주눅 든다거나 하면 안 보니만 못해요. 지금 모의고사 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 정리가 덜 끝났다는 생각에 모의고사는 나중에 시험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부터 한번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안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 본인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공부를 진행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틀리지 않도록 채워나가고 그 부분을 더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몇 명 시험 본 거 몇 백 명 안 되는 이 안에서 내가 몇 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그러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어차피 이번 1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번 분석 자료 제공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 점수 알려드렸잖아요. 나는 평균보다 조금 높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또는 평균 점수보다 좀 낫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빨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왜 이걸 틀렸을까 이거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춰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유상통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 문제나 많은 것을 풀어보신다면 그 문제 점수 나오는 거 가지고 연연할 게 아니에요. 맞아야 될 걸 틀렸을 때 이걸 아차하고 왜 틀렸을까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지 단순히 몇 점 나왔냐 몇 등 했느냐 이것만 보고서 대충 그냥 정답 이거 했는데 좀 실수했네 그냥 넘어가면 모의고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서부터 보면서 왜 틀렸을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함정에 빠졌을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스스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별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 그리고 과목별 최고 득점 이 과목별 최고 득점은 한 분이 세 점수를 다 맞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최고 득점 나온 분들의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점수는 아니에요. 우근 같은 경우는 만점도 나왔죠. 누구신지는 스스로 아실 텐데 여러분들께 좀 뭐랄까요 여러분 스스로 좀 반성을 하시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100.5금 모의고사 100점 점수 나오신 분이요 70년생이십니다. 70년생 그러면 계산하시면 저보다도 두 살이 위이신데 아마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실 수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만점 받는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나이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나이를 무시 못해요. 이게 과거같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암기도 잘 안 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 점수를 내기까지 얼만큼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반성도 좀 하시고 그렇죠? 특히 더 젊은 분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한계 틀리신 분도 있던데 95점이 최고 득점이죠? 대단합니다. 이거는 한계 틀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잘 맞아야 80점 정도 나오면 상당히 잘 득점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95점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워낙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일단 뭐 그러나 자만해서는 또 안 되겠죠. 시험장에서 실수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가가 사료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풀면 큰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부분들,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렵게 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점 맞느냐, 몇 등이냐 이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틀렸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복습하시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앞으로 시행되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이제 시간 조절하는 이러한 연습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실전 원격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의 위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실전 원격 모의고사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시험 20일 전부터 원래 시행을 할까 했는데 시험 20일 전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에 또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해도 막 뭐가 안 돼서 막 전화를 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늦춰서 7월 2일 월요일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하루에 한 회씩 열흘 동안 총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적은 시간 관리예요. 이번 오프라인 특강 참석하셨던 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10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무슨 감옥을 먼저 풀 건지 OMR 카드 작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10회 동안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노하우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물론 마지막 이제 최종 출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하는 것도 가장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번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제가 가급적 문제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막 새로운 내용도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연습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거의 95%는 다 출제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틀렸을 때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분명히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물론 1회 이번 오프라인 특강에서 제공됐던 1회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2회 실전 원격 모의고사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형태로 실전 원격 모의고사 컴트 일반을 출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우금하고 한국사는 이미 출제가 10회분이 모두 끝났고요. 자, 저도 열심히 계속 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안내해드리지만 7월 2일 월요일부터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는데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는 하루에 3번 응시를 하실 수 있어요. 3번 다 응시는 안 되는 거고 3번 시험이 시행됩니다. 동일한 문제로 3번 자, 언제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시행이 돼요. 자, 시간을 나중에 공지해드리겠지만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접속하시면 돼요. 10시부터 11시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시부터 17시부터 18시까지 5시부터 6시 사이에 접속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직장 생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늦으신 분들은 21시 자, 다시 말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자, 21시부터 22시 사이에 그 시간 사이에 접속을 하셔서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개개인별로 시작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하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1시간 안에 모두 끝나고 답안 전송을 클릭을 해야 시험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공지해드리겠지만 10시부터 11시 사이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 사이 그 다음 9시부터 10시 사이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접속하셔서 자, 어디서 시험을 응시하시냐면 자, 시험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로그인하시고 플레이 유상통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아마 메뉴에 이런 메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실전 원격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러한 강의실 박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실제로 보이진 않겠죠. 지금은 제 거는 테스트 계정이라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제 1회부터 다운로드가 있는데 다운로드는 바로 안됩니다. 바로 이제 시험 응시라고 하는 버튼이 예를 들어서 10시가 되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11시가 되면 닫힙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험 응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시험 응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시에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시에 접속하시면 5시와 6시 사이 동안 또 시험 응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9시와 10시에 또다시 시험 응시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안내해드린 페이지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시간 안에 접속하시면 자, 시험 응시 버튼이 활성화되면 그때 클릭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한 번밖에 응시가 안 돼요. 자, 한 번. 한 아이디당 한 번만 응시하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중간에 꺼버리시면 안됩니다.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답안 전송을 하시면 자, 답안 전송과 함께 채점이 돼서 여러분들 채점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틀린 문제에 대한 텍스트로 된 해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시험 문제 다운로드는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날은 다운로드가 안 돼. 이래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파일하고 해설 파일은 다음날부터 자, 12시가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운로드 버튼 아까 보신 다운로드 버튼 여기가 활성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서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여러가지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험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 자,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자, 이 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시험 응시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때 시험 응시 버튼 클릭하시면 시험이 시작돼서 1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1시간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답안 전송을 안 하면 0점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1시간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답안 체크 모두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채점이 돼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와 텍스트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서 왜 틀렸을까 잠시 공부하시고 자, 나중에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거는 다음날 다음날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해설 파일도 다음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아이디당 한 번밖에 응시가 안 됩니다. 자, 다음날 문제 파일 다운로드는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날 문제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실전업격 모의고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지 무슨 과목부터 먼저 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실전업격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날에 해당하는 실전업격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은 절대 답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삭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시험 보실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10시 시험 봤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하루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실전업격 모의고사에 대해서 자유 게시판이든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이든 절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셔도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보시든지 하고 다음 날부터는 질문을 받겠죠. 시험이 끝나니까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시험에 대해서는 그날 질문 받지 않습니다. 질문 올라온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다 삭제를 해버릴 거니까 그날 시험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을 올려서는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약속을 꼭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정확히 뭐 기억하고 실전업격 모의고사 진행해보시면 1회 때는 조금 뭐 이게 뭘까 하겠지만 한 번 해보시면 2회 때부터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 열흘간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시행될 거예요. 실전업격 모의고사는 열흘 동안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전업격 모의고사에서 좋은 문제들로 가급적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제로 출제해서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아, 이거 자랑해야지. 자, 콜라가 한 박스가 왔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콜라 한 박스가 도착을 해서 보내신 분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토요일 오프라인 무료특강 오셨던 분이나 또는 지금 수강생 분이 보내주셨겠구나 하고 이제 그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라는 걸 알아봤더니 야, 2016년도에 경인에서 합격하셨던 곽선영님께서 이렇게 콜라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야, 참 감동이에요. 2016년도면은 벌써 시험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물론 지금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이 보내주셨다 그래도 제가 참 감동일 텐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중압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016년도 때 합격하시고 그때 이후에 쿠키 보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빨간 우체통에도 보면 있을 건데 그런데 2년 지난 지금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콜라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커피 기프티콘 스타벅스 기프티콘 두 잔 보내드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걸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그 기프티콘 보내드렸더니 아니, 다음 날 또 이 차를 차를 또 이렇게 사서 보내주셨어요. 아, 참 이거 받아도 되는지 아, 참 몸둘발 모르겠습니다. 아, 곽선영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실 이유가 없겠죠. 오시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게 잘 마시고 많이 힘들었는데 힘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후배분들 많은 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우리 온라인상에서 만났고 우리 뭐 큰 인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덥고 짜증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생각으로 힘차게 활기차게 힘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